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전자만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천만입니다. 오직 장투자들을 위한 방송이에요. 장투자들 단기 투자 하실 분들, 제 영상을 종종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단투자들을 위한 제 방송은 아니에요. 미리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듣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겁니다.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. 영양가 없어요. 전혀 영양가 없고 단기 투자 분들 댓글 쓸 필요도 없어요. 써봐야 아무 보지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글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듣는 게 좋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. 장기 투자. 삼성 투자 투자해서 한번 3년, 5년, 10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멀리 멀리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공하겠다. 뭐 그런 마인드로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이 올 겁니다. 뭐 별거 있습니까? 인생? 별거 없어요. 그냥 꾸준하게 엉덩이 무겁고 마인드 확실하고 변치 않는 그런 마음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. 머리 좋고 잔대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. 투자라는 건 그게 안 그래요. 특히 주식 투자는 그래요. 주식은 저욱더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. 마인드. 마인드. 따뜻한 마인드. 오래 갈 수 있는 마인드. 그리고 함께 가는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. 옆에 동지들하고 같이 먼 길을 각 함께 가세요. 그러면은 지겹지가 않아. 재밌어요. 유쾌하고.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? 상상자가 투자하는데.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는 구간이 아니야. 지금 보면요. 슈팅 헤드라도 또 빠집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외인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기관들이 단타질 좀 할 거예요. 차익실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. 대주주 또 관련된 양도세 회피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뭐 해야 돼? 꾸준히 선보일 게 없어요. 좀 빠지면은 얼마나 좋아? 싸게 살 수 있잖아요.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야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. 그런 마인드라고 하라고 했더니 또 보니까 별의별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제가 왜 그랬잖아요. 장기 투자를 위한,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니까 왜 자꾸 와가지고 기웃거리세요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갑시다. 먼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. 10년 정도 보고 가요. 장기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엄청난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그거 부에 찔리고 별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는 놈이 장기 때문에 나중에 깡패대는 거예요. 나중에 보세요. 수량 많은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. 그렇게 다 모든 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. 간혹 그렇겠죠. 뭐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? 하는데 당연히 미래 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? 과거를 보면서 큰 흐름을 보고 가는 거고 그 삼성자의 근본, 본질을 보잖아. 펀드멘터를 보잖아요.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? 오늘 보세요. 저는 솔직히 빠질 줄 알았어. 어제 보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선반영 됐고 미국 선물지수도 오르고 하니까 결국 삼성자들도 잘 버티더라고요. 그러면서 역시 삼성자 참 대단한 기업이다. 그래도 잘 버텨준다. 상당히 만족한 하루가 됐어요. 저도 그만큼 맞출 때든 맞추겠지 못 맞출 때도 있어요. 근데 좀 아쉬웠어요. 좀 더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담고 싶어 했을 겁니다. 오늘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좀 더 원을 확보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아쉽게도 거의 힘들었습니다. 근데 우선주는 조금 많이 모았을 거예요. 우선주 쪽에는. 일단은 그래요.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야. 오미크론. 이게 또 확산된다고 하니까 세계 증시가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. 휘청거려요. 지금. 지금 국내 증시에도 파란불이 켜졌고 코스피도 한 1% 넘게 하락 출발을 했죠. 장중 한때 반등하기도 했지만은 뭐 낙독 키우면서 2,900선 약간 턱걸이 정도로 마감을 합니다.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12거래를 만에 종가 기준 1,000 아래로 떨어져요.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보다 한 27점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,090점 2,909.3이죠. 2,909.3이 보니까 언론 애들도 자꾸 오타를 많이 나네요. 2,900인데 2,090이라고 하면 어떡하노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보니까 하락 출발을 했는데 개장 직후에 2,900도 깨지더라고요. 2,890까지 봤습니다. 그 이후에 반등을 해요. 반등을 해가지고 2,910에서 2,93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낙폭을 줄이는데 결국은 한 2,909 간신히 지켜낸 거예요. 미국 뉴욕 증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일제히 급락을 했잖아요. 다우도 한 2.5% 하락했고 S&P도 한 2.27 나스닥도 한 2.2% 그래도 3% 이상 깨지진 않더라고요. 다행히. 다우지스는 10월 28일 이후에 1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네요. 하여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또 같은 날 보니까 유럽 애들도 박살나는 거예요. 유럽도. 막 국제국도 주주주 흘러내리고 영국도 한 3.64% 프랑스, 독일 거의 4% 이상 다 밀렸어요. 유럽은 완전 거의 폭락장이었지 뭐. 그리고 이제 1월 서부 텍사스 싸움 원유도 전장보다 한 13%나 빠집니다. 완전 그냥 폭락을 했어요. 배럴당 68.1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고 지난해 4월 이후로 하루 기준 했을 때 최대 낙폭이었어요. 그 증권가에서 뭐라고 합니까? 투자자들한테는 코로나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겠지만은 당분간 증시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최근에 국내 증시는 그 금리 인상이 있죠. 인플레이션 우려 있지.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려감이 좀 있어.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미크론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겠죠. 좀 더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해. 1, 2주 동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간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고 주식장은 약세를 좀 보이면서 달러화를 비롯해 가지고 안전통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. 달러. 과거의 경우에는 변이바리스 발생 시에 그 주요지수의 단기 고점 대비 낙폭은 한 7에서 10%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 기존 백신 효능 여부에 따라서 각국이 인전 봉쇄 정책 수준을 결정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은 오늘 보니까 완전 외국인들 전원 입구 금지 딱 때려버리잖아. 일본 이렇게 하리더라고 보니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. 우리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많이 팔았어요. 7,619억 정도 팔고 외국인 397억 기간은 7,143억을 인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10개 종목 중에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카카오뱅크가 요즘 잘 나가네 보니까 카뱅, 삼바, SK아이닉스가 상승을 했어요.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줄 흘러내렸고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.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하니까 웃긴 게 또 시젠 시젠 또 나와요.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주 강세죠. 시젠이 한 4.3% 정도 올랐고요. 휴마시스도 오르고 5% 넘게 수젠텍도 한 7% 넘게 상승을 합니다. 하여튼 바이오주 뭐 쭉쭉 올라갑니다. 일단 그 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커진 낙폭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바이러스 결과를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. 바이러스. 이 바이오주의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마치 뭐 바이오주는 과매도에 진입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진 상황이다. 또 이러다 보면 또 바이오주의 또 사람들 많이 모를 것 같아요. 반면에 리오프닝이나 시클리컬 관련 주 쪽에는 락다운 우려톤 때문에 또 결국은 또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항공주 오늘 좀 박살나더라고요. 또 보니까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.35% 하락해서 992.34에 마감을 했어요. 코스닥 흐름이 안 좋았어요. 보니까 10개 종목은 다 뭐 아시다시피 위메이드, 카카오게임즈, 펄아비스 이런 게임즈가 강세고 나머지들은 그냥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. 게임즈들이 좀 꾸준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지금 유럽을 보니까 유럽이 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영국은 0.97% 그만큼 4% 빠졌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야겠죠. 프랑스 한 1%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독일은 한 0.58% 근데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오르는 게 별 힘이 없어요. 한 3% 이상씩 올라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꼴랑 1%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. 지금 하여튼 반등을 하고 있어요. 유럽은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빠졌죠. 2.9% 많이 빠졌죠. 오늘 조금 오르지 않겠나 봅니다. 한 1% 이상 오르지 않겠는가 한번 예상을 하는데 오늘 좀 빠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. ETF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 보니까 4.5원이나 빠졌어요. 다행히 1191.50이고 달러 1분에도 113.36에 유가는 좀 빠졌죠. 68.15달러 조금 빠졌고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렸네요. 일본 연안은 1,050.24원 이고요. 좀 오르고 유로와 1,345.32 중국 연안은 186.62원 빠졌습니다. 희발유가 흘러내립니다. 지금 1,679.52원 국제금값은 올랐어요. 1,785.5달러 국내금값은 빠져요. 68,959.58원 좀 약간 언밸런스 하네요. 보니까 10년물 국제금리도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. 갑자기 슈팅했다가 약간 좀 평범한 구간인데 현재 1.536 1.4대까지 떨어져다가 다시 또 1.5로 올라갔네요. 3.45%나 급등을 했다.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. 이게 또 1.6 치면 또 흔들흔들 하는 거죠. 기술조들 지금 미국 선물은 잘 오르고 있어요. 지금 다우도 한 0.64% 정도 오르고 있고 다 오르고 있어요. S&P 0.86 나스닥 1.13 그리고 러셀은 0.61% 현재 잘 오르고 있다. 선물이 오르고 있고 지금 독일은 0.6 프랑스 1.56 영국은 1.28 유로 1.03 그리고 이탈리아는 1.63 지금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선물은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막 급등은 아닙니다. 3% 3% 물러나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고 한 1% 정도 내외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삼성전자 오늘 시가는 안 좋았죠. 7만 1,700원에서 7만 2,000원이 곧바로 깨져가지고 다시 또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또 오를 듯 했었어요. 7만 3,000원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구나. 좀 잘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나쁘진 않아요. 아직까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약간 횡보를 하면서 약간 질질 끌다가 갈 것 같아요.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버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지겨워도 힘들어도 일단 뭐 선반영하고 하다 보면 언제 또 한번 슈팅을 하겠죠. 슈팅하는데 급하게 오르면 또 급하게 빠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실망을 하지. 하지만 우리가 봤잖아요. 급하게 또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좀 저렴할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다.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미리 미리 하라는 거예요. 준비하라는 거라죠. 사 모으라는 겁니다. 사 모으라는 거야. 갑자기 4,000원, 5,000원씩 올라와 버리면 못 사요. 저번에도 3,700원 한 번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선뜻 못 사더라고.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지금 마찬가지.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뜻 못 사. 못 삽니다. 지금. 하여튼 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횡보의 흐름을 잘 타면서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. 잘 타시고 가능한 싸게 저렴하게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잘 가지시고 연말까지는 가야 합니다. 어쩔 수 없어. 연말까지는 재미없어요. 그래도 어느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또 슈팅도 몇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각종 이벤트에 따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꾸주사무하자. 그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투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. 장기 투자분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장기 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떠들어 대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좀 이해해 주세요.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같이 가는 겁니다. 하다 보면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올 겁니다. 그날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편히 쉬시면서 내일 아침에 봬요. 하고 싶어요.